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3D 프린터의 수요와 관련 기술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 영등포구가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만 18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주 5회 총 300시간에 걸쳐 오토캐드 2D와 3D 설계 및 모델링 등 3D 프린터 관련 직무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비는 무료로 모집기간은 8월 17일까지이며 수강을 희망하는 고민은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안내를 참고하면 됩니다. 영등포구가 영등포 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에 주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 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게 됩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학업, 직장, 사업 등의 사유로 관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참여 희망 주민은 8월 10일까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거나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